예! 어? 여기가 뭔가 예쁘게 나오는데? 안녕! 안녕하시죠. 와! 댓글이 달렸어, 이제. 와! 누나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너무 부었어. 안녕하세요, 지효예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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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넓은 공간에 지금 혼자 있어요 V LIVE 하려고 어 저는 지금 오늘 4시에 이제 네이션 재팬 마지막 공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막 해외를 마치고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옷은 아직 안 입었고요 그래서 해외를 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 오빠가 V LIVE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처음 맞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으로 혼자서 V LIVE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댓글에 일본 멤버들 집에 가봤냐고 돼있는데 저희가 공연하는 곳은 도쿄인데 일본 멤버들은 전부 다 오사카 쪽에서 하거든요 근데 오사카는 엄청 멀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 멤버들 부모님도 다 만나고 그랬어요 되게 그런게 제가 외국에 오면은 나이 순대로 보통 방을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나랑 쓰는데 미나가 부모님이랑 같이 자러가서 저 혼자 쓰고 있어요 밤마다 좀 무서운데 안녕 아 오늘도 두 시간 넘겨보나요? 안 돼요 두 시간 후엔 전 무대 위에 있으니까요 와이파이가 안 돼 갑자기 화질이 안 좋아졌죠 여기가 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화질을 낮춰야 한대요 댓글 좀 볼까? 스프리스 신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희 신발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힘들지 3일 연속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래도 아 저기 공연하는 걸 보니까 총 4시간 정도를 하더라고요 공연을 근데 저희가 무대를 다 쓰는 거 아니고 저희 네이션 어 JYB 네이션 아티스트 선배님들도 다 함께 하는 공연이라 그렇게 힘들지 않고 진짜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펄이 장난 아니죠?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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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이렇게까지 진하게 안 하는데 콘서트라고 요즘 3일 동안 좀 힘 좀 줬어요 여러분 짠 어때요? 밥 먹었어요 여러분 일요일인데 다들 뭐 하시나? 오늘 놀러 가나? 아 샤샤샤샤 트와이스도 빨리 잔콘 해요 그런 댓글 있네요 그러게요 콘서트 하면서 느꼈는데 저희끼리 콘서트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때까지 하면 다 봐주실 거죠? 저희끼리 콘서트 아 곡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가 있네 아 진짜 저희끼리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 이것도 봤어요 이거를 매니저 언니가 보여주셨는데 아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건가? 잠시만요 이게 팬분이 만드신 건가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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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빵 터졌던 것 같아요 곡챙 뭣이 중원지 모르겠다면 곡챙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 너무 넓어요 제가 혼자 하기 민망하면 새로운 사람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왜 이제 오빠가 또 다른 멤버들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준비 다 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 오나 아직 없나봐요 지금 여기는 저희 식당이에요 여기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계시고 스탭분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되게 부둥부둥 그거 있네요 그 부둥부둥 그거 제 거예요 내 건데 어? 일본어 한번 해봐요 저 어제 나의 소중한 속눈썹이라는 걸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다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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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아 저 빨리 운전 브이앱 해보고 싶어요 면허를 땄는데 운전 빨리 브이앱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아직 면허만 있고 연수도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더라고요 진짜 운전하려면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연습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앞머리 좀 잘랐는데 저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오늘 머리하는데 제가 머리를 되게 많이 길어서 제가 우아기 때 머리를 좀 잘라놔가지고 한 이 정도는 한 이 정도로 길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쪽 머리만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눈 왜 그래요? 왜요 이상해요? 왜 눈 왜 그래요 해요? 안 예뻐요? 화장을 한 건데 메이크업 저 필터를 바꿔 볼까? 필터를 바꿔 볼까? 필터를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필터 바꾸는 모습도 보이나? 보여요 여러분?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아 이게 누가 때렸냐고 아 오늘 콘서트를 하면 원래 이렇게 밝게 나와 어 이게 더 좋아요? 흑백 흑백 오 뭔가 분위기 있다 그쵸? 앙젤리나 졸리처럼 아 제가 요즘 지금 네이션 할 때마다 머리를 묶고 있거든요 근데 묶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제가 아 잠깐만요 필터를 뭔가 이쁜 걸 찾고 싶어 제가 땀이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여름이었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네이션 할 때 완전 여름이어가지고 와이파이 나는 와이파이를 찾아 떠난다 잘 터지나요? 터져요?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트와이스의 리더 지효입니다 고춧가레 고춧가레 아니고 고춧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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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고춧가레 고춧가레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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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화장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되게 분위기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영화 발레 하는 거 같잖아요 슝 disposition 교학교 아버지 좋 어, 끝났어. 노래가 꺼졌어. 흑백 아니에요? 흑백 아니야? 알았어. 바꾸지?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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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난 잘 된단 말이야. 12분 했네요. 화질 좀 좋아졌어요? 아 잊었어. 너무 멋있어 이거. 저 지금 핑크색 머리 같지 않아요? 핑크 머리. 왜 화질이 안 좋나? 혼자서 잘 놀죠. 그런 거 같아. 나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혼자서 괜찮네요. 13분이나 했다고 혼자서. 잘했어. 잘했어. 여기 와이파이 안 따진댔어. 뭔가 어두운 거 같아서 내가 내가 셀프 조명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셀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핑크 섀도우. 근데 되게 사복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막 화장 과하게 한 것 같다. 빨리 의상을 입을까 봐요. 베베야 미스. 어? 누군가 뛰어오고 있어. 들려, 들려. 누군가 오고 있어. 누군가 오는 소리 들린다고. 들렸다고. 뭔가 산한 것 같아. 나 똑똑해. 나는 너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어. 누구게요 여러분. 목소리만 맞혀봐요. 누군지 맞혀봐. 누구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우리 일본어 왔으니까 일본어 버전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에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별...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우리 그냥 뭐... 그냥? 네. 그냥 뭐 필터는 어떻고 제가 오늘 화장을 어떻게 했고 샤샤샤도 해주고 사안이 좋은 얘기예요. 사안 씨는 옷을 입었네. 네.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소개 좀 해줘요. 말해도 돼요 이거? 네. 뭐... 괜찮지 않아요? 아... 이거는... 오프닝 인생입니다. 아... 이거 말해도 될까요? 맞지? 저희 네이저인데 옷을 다르게... 처음... 한 번도 방송에서 보여준 적 없는 옷이에요. 맞아요. 또 슬퍼 할까봐 무서워하네. 슬퍼 안 해요 이제. 할 것도 없어요. 어... 사안 씨 메이크업 다 했죠? 네. 사안 씨도 메이크업 한번 보여줘요. 저는... 네. 그... 그저께인가? 이제... 그 뭐냐... 그... 저는 일본에서 네이션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다 그걸로 했어요. 그... 고화질로 바꿔봤어요. 그걸로 했어요. 그... 가을 메이크업으로 해주셨습니다. 오... 브라운이에요? 컬러가? 그런가? 약간 붉은기도 했어요. 그렇네요. 전 완전 핑크. 그렇네. 다윤이도 핑크던데. 어? 진짜요? 코 뿌리네? 어? 내 작고인데. 그거봐. 귀신같이. 진짜 못생겼어. 또 이런 거 캡처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면 안가니까요. 캡처하지 마요. 하지 마요. 캡처. 하지 마요. 캡처하지 마요. 캡처하지 마요. 여러분 해달라는 걸로 들리죠? 맞아요. 해달래요. 아아! 아아! 됐어? 어? 됐나 보다. 어? 됐나 보다. 하하하하. 글로 눌렀는데 꺼져. 내 집 빠지고. 에피소드. 에피소드.